스폰지 섞었을때 핀센스를 섞어서 섞어주면서 원형 하시는 분들만 쓰는 방법입니다 전원형사안인데요? 뭐 이제 거의 다 된겁니다 이제 이정도면 뭐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? 거기다가 주문도 받으시면 이미 된거에요 이제 저는 지금 커미션 접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해볼 수 있는 데까지 그냥 해보세요 아니 지금 받는 것까지만 하고 개인작업으로 돌려보니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커미션을 몇번 받아보고 나야 실력이 팍팍 올라오네 진짜 제자리걸음인데?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완성해놓은거 하나씩만 보면 그 발전이 거의 올게요 예요? 아니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처음에 만드실때랑 지금 엄청 차이는 알겠습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사포질을 더 하느냐 아니냐 남의거냐 내거냐 이 거냐의 부정 를 못하겠어요 엄청 불ých 감사합니다.